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네 글로벌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구현 선임 매니저님께서 모두 어떻고 저도 어떻고 하면서 말씀을 쭉 해주셨는데 어떤 내용들 있는지 한번 소상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구현 선임 매니저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매니저님 아까 걱정스럽게 이것저것 자료를 보고 계시던데 오늘 뭐 큰 이슈가 많았나 보죠 일단 종합주가 지수 빨리 확인하고 하나씩 점검해 주시죠 오늘 한국 시장은 코스피의 경우 1.5% 하락한 2936포인트로 끝났고요 코스닥은 0.9% 하락한 1005포인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전혀 미국 증시 휴장하면서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해서 크게 걱정을 안 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오늘 시장에는 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아시아 시장 전반적으로 약세를 일으켰던 달러 자체의 강세 달러 인덱스는 소폭 줄어들긴 했지만 달러 자체의 강세를 좀 야기했던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누라는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 좀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기업에 대한 규제 특히나 미국에 상장된 디디추싱 상장 폐지가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시장을 많이 억누르는 시간이었다고 봐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상위 종합 증시는 0.56% 하락한 3564포인트 심천은 0.2% 하락한 2507포인트 항생은 2.7% 하락한 24,080포인트로 끝났습니다 오늘 원달러 관율은 1,193원을 넘어섰고요 시장에 대해서는 좀 불안 심리가 급격하게 좀 퍼졌던 하루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거래대금이 26거래를 연속 1조 위안을 상위를 했는데 외국인들은 좀 오래간만에 매도세가 좀 확대가 됐다 한 45억 위안 정도 순매도가 나왔다고 봐주시면 되고 중국 정부에서 좀 가장 컸던 게 방금 말씀드렸던 디지추싱이라는 미국에 상장된 회사인데 이 회사를 좀 상장 폐지를 정부가 권고를 했다라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전혀 미국 증시가 쉬었기 때문에 디지추싱의 변동은 없었지만 오늘 홍콩에 상장되어 있던 빅테크 기업들 상당히 고통스러웠던 하루였다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시아 증시 그리고 글로벌 증시 전반을 눌렀던 누우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에 대한 우려 그리고 이 공포 때문에 시장 전반적으로 약했다 중국 정부에서도 또 최근에 상하이에서도 코로나 확진자가 좀 급증하는 듯한 모습 보이면서 여행, 카지노 이런 업종들이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세 업종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전기차 업종들 몇 개면 좀 올랐는데 북방 히토 4.2%, 영파33 4.6%, 천재리튬 3.8%, 금품과기 1.8% 오늘 상해에 상장되어 있는 시총 상위 업종들을 보니까 상승하고 있는 기업이 한 10개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홍콩에 있는 시총 상위 업종들을 보니까 상승하는 업종이 딱 하이얼 가전 포함해서 몇 개 안 됐습니다 홍콩에서나 특히 상승하는 시총 상위 업종들이 굉장히 좀 적었었는데 대부분 약세라고 봐주시면 돼요 카지노 관련해서 샌즈차이나가 한 7%대, 갤럭시 엔터도 6.7% 하락했고요 알리바바와 메이투안, 텐센트가 각각 4.6% 그리고 3%대 중반, 그리고 3%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오늘 빅테크 기업들 굉장히 아팠던 시간이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짜 오늘 이렇게 안 좋은 소식들이 중첩돼 있어가지고 우리 강구연선인 매니저님께서 아이고 하면서 걱정하고 계셨었군요 아이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소식이 이렇게 많았는데 이거밖에 안 빠진 것도 의외네요 시장 지수로 보면 그렇게 크게 변화가 없을 것 같은데 개별 종목으로서는 변동성이 아주 극심했다고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대한민국 증시도 오늘 코스피 기준 1.5%, 코스닥 1% 정도 빠졌지만 개별 종목의 변동성이 워낙 컸었던 하루였고요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본강이라는 아이디를 쓰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제 군대 동기이자 제 고객이에요 그런데 그 친구도 어제 3프로티비 끝나고 저한테 전화 통화를 했는데 구현아 네 얼굴 하나 안 변하고 방송하대 하면서 안 힘드나 이러더라고요 실제로는 굉장히 힘 빠지는 장 그리고 그동안에 주도주 팔로잉을 하던 분들은 특히나 최근에 급락이 굉장히 공포스러운 구간이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고 지금의 변동성 확대는 굉장히 세한 느낌을 준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날도 있다 생각하고 일단 버티고는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 어떻게 보면 장에 영향을 줬던 소식들은 살펴봤고요 그러면 세부적으로 우리가 좀 딥하게 살펴봐야 될 저는 첫 번째 궁금한 게 DD 출신 결국 그럼 상장 폐지되는가 이거부터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이게 전일 블룸버그에서 기사가 난 건데요 블룸버그 통신에 의하면 중국 관료 정부에서 DD 출신의 고위 관계자에게 상장 폐지에 대해서 건의를 했다 말만 건의지 실제로는 압박을 넣었다고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이 방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석이 있겠지만 크게 몇 가지 방법을 제시를 했는데 총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나눠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미국에서 바로 상장 폐지를 하는 건데 이게 IPO를 14불에 했거든요 지금 한 8.1불 정도 하고 있는데 바로 미국에서 상장 폐지를 할 경우에는 이게 상장하고 나서 급등락을 하고 나서 완전히 밑으로 가라앉아 있는 상황인데 14불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되는 이슈입니다 이게 몇 달 전에도 DD 출신 상장 폐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고 미국에서 바로 상장 폐지하면 14불까지 어느 정도 보상을 하겠네라고 잠깐 급등했다가 바로 가라앉았던 경험이 있는데 미국에서 바로 상장 폐지를 하고 상장을 안 하는 경우에는 이 IPO하는 14불 정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환불을 해주는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이드라인은 홍콩으로의 이전 상장인데요 홍콩으로 이전 상장할 경우에는 지금 미국 기준으로 8.11불인데 이것보다 어느 정도 디스카운트해서 홍콩 시장에 상장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로는 지금 이것이 사실인가 그리고 이 진위 여부가 확실한 건가라는 의견에 대해서도 이게 어느 정도 중국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유연하게 대응을 할 거야 그리고 이 요구에 대해서 철회할 수도 있다라는 뉴스도 좀 같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진위 여부에 대해서 DD 출신 관계자들은 전혀 지금 대답이 없는 상황이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DD 출신과 같은 거대한 기업이 미국에서 바로 상장 정부의 압력에 의해서 상장 폐지를 했던 사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루이싱 커피 같은 경우에는 분식 회계라든가 여러 가지 표면적인 대외적인 이슈 때문에 좀 상장 폐지를 했던 경우는 자진 상장 폐지를 했던 경우는 있지만 디디 출신과 같은 거대한 기업이 정부의 압박에 의해서 상장 폐지를 했던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글로벌 플레이어들 사이에서 특히나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ADR 투자를 하는 투자자들에게는 좀 상당히 불쾌한 혹은 불확실성이 아주 급증하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업종들에 대해서 접근을 할 때 히스토리컬 밸류는 최근 5년 내 최저야 2018년의 규제에 비해서도 밸류는 말도 안 되겠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 회복하고 상승하는 구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구나 투자를 한다면 굉장히 굉장히 긴 호흡으로 바라봐야 된다 그리고 장기 투자 포지션을 일부로서만 봐야 되지 여기에 좀 단기적으로 목을 매서는 절대 안 되겠구나라는 이슈를 좀 크게 준 사건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그것도 처음 알았어요 이렇게 IPO 가격으로 상장 폐지를 상장한 후 바로 할 경우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게 왜냐하면 저도 이런 사례를 처음 봐가지고 하여튼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 또 오늘 주목해야 될 소식은 뭐가 있을까요? 이게 방금 전 시간에서도 좀 잠깐 보셨겠지만 지금까지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만 모두가 집중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누우라는 변이 바이러스가 생겼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시장이 좀 크게 화들짝 놀라고 있다 정도로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현재 남아공에서 급격하게 확산 중이다라고 봐주셔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WHO에서 오늘 긴급 특별회의를 소집했다라고 합니다 기존의 델타 바이러스는 이 단백질 스파이크에서 이제 변이 바이러스 형태가 16개가 있었는데 이 누우 바이러스는 32개의 변이 바이러스 형태가 있다고 해요 이 단백질 스파이크가 우리 몸의 인체로 직접적으로 침투를 하고 이 코로나를 앓게 만드는 건데 이게 기존의 델타 바이러스에 비해서 단백질 스파이크가 2배의 변이가 있다 정도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WHO에서는 굉장히 긴박한 상황에 들어갔다라고 보는 겁니다 델타 바이러스 초기에는 확산세가 어마어마하게 시작하고 나서 WHO가 좀 긴급 회의를 소집했는데 이 누우 변이 바이러스는 확산한 지 얼마 안 된 이슈거든요 실제로는 처음에는 아프리카 부츠나와라는 지역에서 처음 발생을 했고 이게 지금 홍콩과 남아공으로 퍼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 제가 여기에 여의도로 출발하기 전 기사에 보면 남아공에서 한 77명 그리고 홍콩에 2명 정도면 어마어마한 파급 속도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WHO가 굉장히 긴장을 하는 것은 이 단백질 변이 스파이크가 숫자가 기존의 델타 바이러스에 비해서 2배 정도 수준이다라는 거고요 이것 때문에 굉장히 치명률이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WHO에서 지금 긴급 회의를 하는 것은 이 바이러스를 우려 변이 바이러스냐 아니면 관심 변이 바이러스냐 이 두 가지로 분류를 하는 건데 치명률 그리고 확산 속도 여러 가지를 그리고 이 백신이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려와 관심 이 두 가지로 결정을 하는데 아직은 결정이 안 나고 있지만 우려일 수도 있겠다 정도로 보는 것 같아요 우려 수준인 것은 우리가 좀 익숙한 알파, 델타 이런 바이러스들이고요 가장 최근이었던 건 지난 5월에 WHO에서 우려 변이 바이러스로 지정했던 델타 바이러스가 최근이었다 그리고 새로운 바이러스가 6개월 만에 출현하는 것이냐 아니냐 이거가 지금 시장에서 가장 귀축이 되는 것 같고요 문제는 지금까지 우리가 테이퍼링을 앞두고 있고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고 대한민국도 어제 기준금리를 올해 두 번째 인상을 했고 내년에도 추가적으로 1% 100BP를 올리겠다라고 시장 컨센서서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변종 바이러스,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고 급격하게 확산이 된다면 시장이 경제 성장률을 급격하게 급격하게 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나 테이퍼링 이런 걸 앞두고 있는데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침체가 된다면 우리 주식 시장 그리고 코인 시장 이런 금융 시장이 순식간에 와르르 무너질 수 있겠다라는 우려를 주고 있는 게 지금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이다 라고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놀랐던 게요 아니 남아공에서 불과 77명 생겼는데 벌써 홍콩에 2명이 생겼다는 건 이게 뭐 사실 측정을 안 해서 그렇지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꽤 많이 퍼졌을 것 같아가지고요 이게 홍콩에 지금 2명이 확진된 거는 남아공에서 넘어오신 분들이더라고요 현재 남아공의 경우에는 완전 접종을 끝낸 비율이 30%대 정도고요 1차 접종을 마친 게 41%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백신 접종률이 좀 낮은 국가이다 그리고 남아공에서 확산이 된 것들이 지금 홍콩으로 넘어간 상황이고 남아공에서 최근 넘어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다시 특별하게 조사를 하고 있다 정도로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바이러스에 대해서 코로나가 창궐하고 나서 꽤나 오랜 시간이 지났지 않습니까 거의 2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는데 중국에서 19년 12월에 발생을 했고 2020년에 시장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줬던 이 바이러스인데 연세대학교 물리학과 교수님이 번역하신 마크 브이케논의 세상은 생각보다 단순하다 지금 우발과 패턴이라고 다시 창간이 된 책인데 그 책에서는 과거 흑사병이나 패스트나 아니면 스페인 독감이나 이런 걸 봤을 때 혹은 심지어 지진 산사태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임계 상태가 지나면 가끔씩 나타나는 현상들이고 이런 바이러스의 경우에는 보통은 2년 반에서 3년 정도는 끌고 가더라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종합해서 봤을 때 아직 코로나는 완전히 끝난 건 아니다 다만 평균적으로 이런 흑사병이나 패스트나 아니면 바이러스나 사스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한 2년 반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완화가 되더라 그 시기는 아무래도 내년 여름 즈음이지 않을까라고 조금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아까 디디추싱 상작 폐지도 놀라웠었는데 사실 이러한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의 창궐이라는 건 그 이상의 파급력이기 때문에 진짜 이게 오히려 저는 되게 크게 걱정이네요 변이 바이러스 혹시 이거 이러다가 매년 겨울마다 새로운 바이러스 변이 바이러스 걱정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코로나라는 바이러스가 이게 지구가 파괴되고 환경이 파괴되면서 나오는 바이러스다라는 내용들도 좀 있잖아요 이게 정확하진 않겠지만 어찌됐건 간에 이 코로나라는 건 왕관 형태를 띈 바이러스이고 계속해서 변이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기존의 사스 바이러스도 그랬고요 스페인 독감도 이러한 형태였다라고 하는데 앞으로 이런 코로나 왕관 형태의 바이러스는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코로나에 대해서 인간이 얼마나 빠르게 백신을 개발하느냐 그리고 이게 환경에 대해서 얼마나 우려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확산 속도 그리고 새로 나타나는 속도는 좀 바뀌겠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좀 살아간다면 계속 안고 가야 되는 인류의 숙제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누우 바이러스도 DD 출신보다 더 큰 악재인데 그 다음 소식은 혹시 더 큰 악재는 아니겠죠? 뭡니까? 다행히 악재는 아니고요 제가 어제 미국 시장이 쉬었다 보니까 미국에 대해서 그렇게 언급을 드릴만한 이슈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특별 케이스는 아니고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유튜브를 많이 보시는 분들이라면 그로스 파인더라는 블로거를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제 학교 친구이자 빌리언폴드 펀드매니저 출신이고 지금은 은퇴한 매미 투자자인데 개인적으로는 동갑내기지만 굉장히 굉장히 이 친구는 주식을 위해 태어났다 라고 할 정도로 시장을 보는 눈 그리고 종목을 피킹하는 눈이 굉장히 탁월한 친구입니다 이 친구랑 시장에 대해서 고민을 좀 자주 주고받는 입장인데 좀 공통적인 의견이 시장에 대해서 지금 수익이 많이 난 상황이든 아니면 지금 손실을 보는 구간이든 상관없이 현금 비중을 기계적으로라도 좀 늘려야겠다라는 의견이 조금 나왔어요 그 친구가 그로스 파인더가 보기에는 지금의 상황이 2015년 여름 즈음으로 보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2015년에는 대한민국 코스닥 시장이 6개월 연속 상승했던 그런 시기이기도 했지만 지금 시장을 바라보는 행태가 과거에 펀드 매니저들이 그 당시에는 비상장에 열심히 투자를 했고 2018년이나 지금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에 열심히 투자를 했고 저는 개인적으로 2017년 말과 2018년 초라고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비트코인이나 아니면 NFT 같은 이런 전통의 투자자산들이 아니라 다른 대체자산들의 급격하게 자금들이 쏠리고 거기서 버블이 만들어지고 주식시장에서도 이런 관련된 업종들이 급격하게 버블이 만들어지고 지금은 좀 꺾이는 구간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 공통점이 뭐였냐면 그동안에는 모두 다 추세주들 그리고 대장주들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유동성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풀리고 돈은 많은데 지금 딱히 투자를 당장 뭐 해야 될지가 보이지 않는 시장인 것 같아요 지금 다행히 미국 시장의 경우에는 사면 오르는 경우들도 많고 핫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지만 특히나 국내 시장 한정에서 봤을 때는 예를 들어 5월부터 10월까지는 SBS, JYP, SM과 같은 엔터 방송 업종들이 좀 강했고 그리고 9월부터 위메이드로 시작을 해서 게임주 그리고 10월, 11월의 게임주 업종들이 굉장히 강했고 비트코인, NFT 업종들이 강했었고요 그리고 전기차 업종들은 9월, 10월, 11월 계속해서 강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것들 이후에 대체 어떤 것들이 시장을 주도할 것이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오늘의 시장에서는 시장의 일부 포지션으로 넣어도 될까라고 고민을 할 만했던 게 바로 진단키트주였어요 시젠을 포함해서 진단키트주들이 과거에 어마어마하게 시세를 품고 계속해서 조정을 받다가 오늘 좀 각광을 받았던 시기였는데 그렇다고 이게 주도주로 볼만한 것인가라는 거에는 조금 물음표가 들어갔거든요 좀 공통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돈은 많지만 갈 데가 없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 누우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시장에 대해서 차익실현의 빌미를 줄 만한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수익이 많이 난 사람들은 내년에 다시금쯤 다시 한번 조정 이후에 버블이 올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때를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강제적으로 현금 비중을 확대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특히나 레버리지 플레이어들에게는 신용 비율을 조금 줄여주십사 그리고 신용 플레이어가 아니더라도 현금을 꽉꽉 채워서 쓰고 계신 분들에게는 현금 비중을 조금이라도 좋으니까 확대를 해주시는 걸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바깥에 대외 상황이 급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만 쳐다보는 주식시장만의 관점에서는 한국은행이 이 와중에 금리까지 올린다 이렇게 푸념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어제인 걸로 기억하는데 한국은행 발표 좀 정리 좀 한번 더 해주시죠 이게 25BP 금리 인상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추가 25BP 금리 인상이 나왔고요 문제가 됐던 거는 일단은 제로금리가 아니라 1%대 금리에 딱 돌입을 했는데 컨센서스가 내년에 1%, 100BP의 금리를 올려서 2%대 금리를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금리라는 거는 시장의 명과 암인 것 같아요 지금 중요한 거는 경제 성장 속도냐 그리고 금리 인상의 속도냐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이 더 빠르냐를 제일 주목해야 되는 것 같고 글로벌 플레이어의 입장에서 본다면 2018년의 케이스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한국의 금리를 미국의 금리가 잠깐 추월했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미국만 갔던 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생각을 해보면 대한민국 국채랑 미국 국채랑 똑같이 2%의 쿠폰을 주는데 어디에 투자할래? 그건 뻔한 듯한 거죠 뻔하죠. 머리에 총 맞지 않은 이상 당연히 미국 국채죠 그런데 미국 국채가 미국의 금리가 올라오게 되고 신흥국들, 다른 국가들이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모든 자금들이 미국으로만 흘러가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건데 그거에 앞서서 한국은행은 좀 선제적 대응을 하겠다라는 게 좀 메인이거든요 그리고 한국 인플레를 잡겠다 그리고 부동산을 잡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는 대한민국 경기가 과연 좋은가 그리고 금리를 올리는 것이 인플레를 잡기 위한 게 아니라 부동산 값을 잡기 위한 것이 아닌가 라는 좀 의구심들이 나오면서 좀 시장에 대해서 조금 한국 시장에 좀 안 좋게 보는 것 같고요 더 좀 리스키하다고 보는 거는 당장 내년 1월이나 2월에 추가적으로 하느니 기준금리를 한 번 더 올릴 수 있겠다 그리고 내년에 총 4번 100dp를 올릴 수 있겠다라는 리스크가 이 두려움이 좀 시장에 좀 온연하게 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금리도 좀 뼈 아파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내년에도 연달아 올린다 이거 뭐 저희 가끔 이제 주식이 뜻대로 안 되면 정말 실시간 채팅창이 조금 앵거가 있는 분들이 많아지시거든요 이것도 걱정이 됩니다 저도 은행에 예금이 현저히 적고 대부분이 이제 주식을 위한 증권회사 계좌에 들어있는데 저는 정말로 주식을 사랑하는 입장이고 주식 강세론자 중에 하나지만 지금은 지금까지 나의 플레이가 너무 베스트야 수익이 너무 잘 나고 있어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혹여나 그런다고 하더라도 현금 비중은 좀 기계적으로 확대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고요 물론 금리 인상이 경기가 잘 되고 있어라는 거에 반증일 수도 있지만 금리가 경기가 성장하는 것보다 가파르게 성장을 하게 될 경우에는 시장이 굉장히 혹독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주목을 하고 그리고 이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지도 좀 예민하게 살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오늘 다 듣고 났더니요 이런 악재가 다 겹쳤는데 주가가 이 정도면 그냥 버텼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은 조금 여러 가지 앞으로 우리가 모니터해야 될 내용들을 하나하나 다 잘 점검해 주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늘 이렇게 많이 배우는데 아까 저 대기실에 또 기쁜 얘기해 주시던데 우리 최파거님 언제 뭐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좀 기간은 남긴 했는데요 12월 23일이에요 크리스마스 이브 전날인데 제가 9시에 글로벌 라이브 1화를 하고 나서 이제 2화에 우리 최용석 선임이 와서 이제 시장에 대해서 특히나 이제 섹터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할 것 같아요 좀 그 당시에 관심 있게 봐야 할 산업에 대해서 좀 브리핑을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최용석 선임은 저의 전임자이기도 했지만 저희 미래의셋 도곡지점에서 같이 5년 이상을 근무했던 형제거든요 그래서 최용석 선임과 제가 한자리에 같은 화면에 좀 나온다라는 거에서 좀 기쁘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아직 한 달 남았지만 12월 23일에 좀 기쁜 모습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확히 말하면 한자리가 아니라 약간 시간텀이 있는 거죠? 네 맞아요 제 바로 다음 타임입니다 제가 또 우리 강구현 선임 매니저님하고 최파거님을 동시에 이쪽에 놓을 그럴 것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끼리 또 방송 끝나고 또 한 잔도 하고요 네 자 오늘은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그럼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선택을 더 고민해야 돼요 송규룡 부사장의 3프로TV 강의가 출시된 이후에 이렇게 3프로TV 수강생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들은 적이 있는가 싶습니다 서로 직업이 바뀔 게 두 가지가 보이는 게 한국 사회에서 공채가 사라질 것 같다 사고와 시선, 의사결정의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이죠 송규룡 부사장의 세상을 잃는 방법 그리고 관점을 통해서 다가올 변화에 준비하십시오 변화를 준비하시고 기회를 잡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나무를 기다려주시옵소서